미국 백악관이 하마스가 RC파 병원과 일부 병원을 군사 작정 및 인지를 감추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간보 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 조정관은 현지시간 14일 조 바이런 대통령의 APEC 참석을 위한 샌프란시스코행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들은 그곳에 무기를 저장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이런 행위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책임을 경감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